되세요. 합격 되나요? 센설화다.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 멋있다. 춤 되게 멋있잖아요. 어, 춤 좋아하잖아. 어, 나와 나와. 벌써 바로 시작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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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괜찮은 거 아니죠? 아, 됐다. 부겁국인가요? 어, 맞아요. 아, 예. 셔금 괜찮은데 수리 안 끼가서. 아직도? 와인업 어제 한 번 배웠잖아요, 저희. 예, 예. 아, 진짜. 맛있게 드세요? 네. 뭘 드릴까요? 아, 어제 처음 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처음 만났을 때요? 응 맞아 너무 또 긴장돼가지고 그래도 덕분에 많이 풀렸잖아요 어색한 거 계속 말씀해주셔서 아닌데 우왕청심원을 진짜 먹고 갔는데도 와 진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왕청심원이 효과가 있어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 시험 볼 때 뭐 이럴 때 한 번씩 먹거든요 아 시험을 많이 보시나 봐요 좀 지금은 아닌데 좀 봤죠 시험을 오 두 마리 나왔네? 엄마 어떡해 잠깐만 응? 털 내가 유인해야 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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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잠깐만 갔어요 갔어요? 우리 한 번 말해주세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오오 호오 오오 잘 친다 zedal 하셨어 호오 됐다 됐다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빨간 공을 쳐서 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빨간 공은 그냥 조금 세게 해도 돼. 왜냐하면 힘이 안 실릴 것 같아서 불안하게 해야 돼. 됐어, 됐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잘했어요. 얘가 지금 딱 맞고 있어서 그냥. 됐다, 다시 기회 왔다, 파란색. 왔다, 왔다. 은영 씨 왔다. 왔어, 왔어, 기회. 왔어. 스티어. 기회가 안 됐지. 허리를 좀 낮춰서 시선을 그렇지. 그렇지. 지금 목표는 우리는 하나하나 넣는 게 목표야. 이제 투, 집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됐다, 됐다, 이겼어, 이겼어. 두 메달을 땄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긴 거야, 됐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치고 싶을 때 빵 쳐도 되고 스트레스 그냥 한 번. 하하하하 풀린다고 그러다 보면. 아야 차가워, 아야 차가워. 어, 다시, 다시, 다시. 아, 나 그냥 한 번 한 번. 어.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아, 좋아. 제대로 봤으면 될 건데. 조금 잘 봤어, 조금 잘 봤어. 아, 조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랍. 하하하하 왜 그래, 왜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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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테스트했어, 테스트. 테스트. 재미있으신 분 좋아하는데. 아, 어떻게 저렇게 서스러워 없이 재미있는 표현을 할까. 그때 되게 많이 호감이 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또, 돌 마시니까 부끄럽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8일이고, 9일이잖아. 8일은 낮아요. 그럼 부담 좀 안 되나? 뭐, 그거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하하하 아, 이제 좀 뭔가 능숙해진 것 같아,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편지랑 이렇게. 하하하하 아까 이 편지는 아까 아침에 썼어. 아, 감사합니다. 개그 앞에 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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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본능은 또 내가. 하하하하 실제. 하하하하 실버치로. 은영이래. 하하하하 감동. 이런 것도 챙겨오셨어. 하하하하 드림캐쳐. 네. 집, 거기 창문에 걸어놓을게요.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불면증 있었는데 마침 주셔서 이것 때문에 잠 잘 올 것 같아요. 그렇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아, 예뻐요. 나 예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한 번 가볼까? 스윗한 기운을 받아서 파이팅 해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만 너무 스윗해서 미안하기도 하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 나는 여덟 살 딸 내가 키우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녀가 있다고 해도 저한테 조금 확신을 확실하게 준다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하하하 와, 너네 다리 진짜 길어. 예쁘다. 아빠 닮았네. 근데 키가 큰데? 나랑 별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좀 커. 엄마가 올려다보면 웃기겠다, 근데. 뭐야, 엄마 생각까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엄마가 상상을 한 거지, 상상. 상상을 한 거지, 상상. 하하하하 상상은 상상은. 하하하하 어, 내가 해볼게,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하하하하 오, 잘한다, 잘한다. 하하하하 아니, 이쪽으로, 이걸로 해서 절로 갈까? 하하하하 우리 다 못 오게 막는 것 같죠? 하하하하 뭐 방패 막 치듯이. 하하하하 뭐 했어? 아니, 조혜 씨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집 구경, 집 구경. 어, 화장이 좀 지워졌는데. 하하하하 집 구경. 왜 이렇게 오래 해? 아, 저 티나? 하하하하 입술 색이 약간 없어도. 왜 입술이 여기에 끄면 나 있는 것 같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형 옷 꺼꾸려봐. 하하하하 너무, 너무 같잖아. 하하하하 너무 같대, 너무 같대. 혼났네, 혼났어. 하하하하 어, 되게 좋아해. 하하하하 어, 운영 씨 왜 기분이 안 좋은가? 왜 그러지?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어? 아, 나 뽀뽀하는 줄? 나 진짜 뭐야, 나 지금 지금 까먹었다. 나, 나, 나하고 너무 차가운 줄 알고 여기 지금 쳐먹었다가 살짝 이렇게 눈알 굴렸어. 아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 피곤하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술 조금 먹으라고. 아, 네. 아, 여기서 각도에서는 갑자기 둘이 이렇게 하하하하 야, 뭐야, 아니. 야, 해도, 야, 여기도 하겠다. 야, 진짜. 이거 아예 술 들어가가지고 어. 야, 이렇게 봐, 이렇게 조명해 봐야겠네. 아, 맞아. 아, 맞아. 여기 뿌려? 뿌려서 찍어먹을까? 아, 상관없어. 찍먹 해도 돼. 찍먹. 그래?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하하하하 찍먹. 하하하하 상수육.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강이 안 보이는 게 아쉽니다. 어두워져서. 그대, 저쪽은 이제 불빛이 없고 이쪽은 화나서. 응. 우리 엄마하고 통화해볼래? 우리 엄마하고 통화해볼래? 하하하하 네? 하지 말까? 어, 아냐, 아냐, 뭐, 아냐, 괜찮은데. 뭐라고 소개했지만 말물로 터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응. 안녕하세요. 아람이다, 아람이. 네, 네, 저는 오늘 하하하하 정은이랑 저. 하하하하 정은이 누구야, 정은이? 야, 야. 정은이 누구야, 정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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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은이 누군데? 정은이 누구야? 아, 야. 나 이때 연락할게. 엄마야. 어, 알았다. 아, 나 왜 그러지? 너 너무 긴장이 된 거 봐. 정은이라고? 은혁. 전, 난, 전 아이코야?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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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빨리, 솔직하게. 아, 은영인데 뭔가, 갑자기 뭔가 은하구. 아니, 그러니까 전, 전 여친이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 사람이랑 나랑 닮았어? 그랬나봐요. 미워. 어, 그러니까요. 나 삐졌어. 진작, 깜짝이야. 진작, 깜짝이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딴 말을 왜 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거든. 아니라고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중화해? 나도 모르게. 이게 긴장하니까. 정은이한테 가. 나 여기서 애들한테 엄청 혼났어. 곤장도 받고. 곤장 드릴까요? 진짜 첫째 날까지만 해도 뭐가, 그럴 거든 첫째 날에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좋겠다, 그럼 나도 마음을 확 맺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반대하실 게 뭔가 눈에 보이니까 고생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부모님은 없잖아. 신경쓰였어. 더웠어, 더웠어. 더웠어, 더웠어. 일단 일어서봐. 흫핳핳핳핳핳핳. 문어와 동거하러 가자! 문어와 동거하러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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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찍고 왔어. 오늘 원래 예쁜데? 오늘 더 예쁘네? 하고싶은거 있으면 해도 돼요! 하고싶은거 있으면! 나 하고싶은건 맨날 앉는건데 돌싱구즈 시즌2! 공식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존댓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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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말이 좀 숨하지 않았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존댓꽈!